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혹은 캐나다나 외국 생활을 혹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혹시 결혼을 하셔서 손주, 손녀를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살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다가 보니 아이들을 좀 늦게 낳았습니다만 미국에서 낳아서 또 성장시키고 성인으로 만들어 낳습니다. 제 자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왈사는 주변에서 각종 모임이나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겠다라는 생각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한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떤 의향을 비추고 계십니까?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살고자 결정을 짓고 또 유학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취업비자 형식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왔다가 주저앉아 있는 케이스는 대부분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넓고 넓은 문화적인 생활,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래도 여유롭다, 조금은 부담스러움이 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TV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내 앞마당에 잔디가 깔려있고 2층짜리 집, 내 집에다가 차고에다가 집에 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자녀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전형적인 미국과 또 캐나다, 영국, 남미에서의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집집마다 집에 자녀들이 둘, 셋, 그리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집안의 이 분위기를 보면 좀 더 많은 자녀를 만들면서 가진 에피소드와 즐거움과 해피니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모습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도 이제는 저출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고 들어섰다라는 분위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써 낮은 출산율, 즉 아기를 갖지 않겠다, 하나만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낮은 저출산율은 개인의 이득이나 이기주의, 그리고 본인들의 가정생활에 우습을 보이는 그런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퍼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계나 학계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저출산의 원인이 이 도덕적인 재앙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분석을 최근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동아시아 또 아시아권의 나라들보다는 조금은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무런 그러한 분위기가 없거나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무실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출산의 원인을 젊은이들이 놀고 싶고 그냥 즐기고 싶고 쾌락을 가지고 추구하는 등의 도덕적 문화가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의 현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은 개인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학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의 재병통제이방센터 CDC라고 그러죠. 그 자료통제에 따르면 2022년도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62명으로서 사상 최저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1.62명. 이것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도 훨씬 적고 부족한 수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얼마인가요? 0.72명입니다. 즉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와 아이를 낳을 때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도 안 낳으면 제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합계출산율 평균치로 봤을 때 각 가정당 한 명도 채 낳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쉽게 이해하시게 되면 네 가정 중에서 한두 가정만 지금 아이를 낳고 있다. 길게 잡으면 세 가정이 아예 한 명만 낳는다. 뭐 이런 게 합계출산율이 되는 거죠. 비교해 보면 미국이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미국은 1.62명이라고 했으니까 한국보다는 두 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미국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을 대략 잡고 미국은 수억 명을 잡았을 때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미니몸, 마지노선이 2.1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데 2.1명보다도 크게 적다는 거죠. 미국도. 한국과의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숫자이죠. 하버드대학교의 사회학과의 메리 브린튼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 구입을 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육아 비용 등 경제적인 요인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 커플들, 결혼을 하기 전에의 젊은 층들의 마인드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갚기 전에 집을 사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등의 경제적인 이정표에 먼저 도달을 한 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면, 내 자식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더 편하게 살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애를 안 갖겠다. 아이를 안 낳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출산율의 저하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이고 가정마다 다른 분위기, 개인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고학력의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플로레이션 사태가 긴 것처럼 불안한 경제 사정이 이어집니다. 전통적인 가정에 있어서 가족의 가치관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들은 미국이라고 해서, 캐나다라고 해서, 영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이 출산율의 감소세를 더 가파르게 한 건 아니냐.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다.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맞는다라는 얘기죠. 전질레 없는 편데믹으로서 일자리를 잃어봤고, 잃었던 사람들이 이 경험과 현재에 이어지는 그 시간들이 속출을 하면서, 미래의 경제적인 불안감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미국의 출산율은 급락했었던 과거의 기록과 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죠. 브로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대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 미국 당시의 출산율은 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신생아 수가 4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공황을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신생아의 수가 다시 늘어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진 미국의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경제 상황이 개선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금 올라서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 추세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가면서, 아마도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5세 미만보다 많아질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년 퇴직의 나이는 60세가 되면서, 만약에 정년 퇴직의 나이를 더 연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자식들은 10년 후가 됐을 때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등골이 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써 저출산은, 즉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은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퍼지게 되자, 학계에서는 저출산은 도덕적인 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분석을 내놓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의 캣 레이디라는 발언을 몇 주 전에 했었죠.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저출산의 원인을 가족 가치의 붕괴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를 보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젊은이들은 높은 이자율, 코로나19의 팬데믹 등의 경험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10대에서 20대의 미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 자녀 이상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는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부모가 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저출산의 정책으로 대대적인 보상책을 내놓기도 하고 있죠. 그는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서 베이비붐이 다시 일도록 젊은 부부들에게 베이비 보너스를 지급하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아메리칸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대학교까지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지원책에 있어서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며 포괄적인 사회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거의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거 대책 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한 명 낳고 두 명 이상 낳으면 각종 정말 좋은 혜택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대학까지도 공짜로 학비 면제를 해주겠다는 지원 전체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회적 정책적 접근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갖기 전에 집을 사고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경제적 이정표에 먼저 도달을 한 뒤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면 그때 아이를 갖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친인척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주변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더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유산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지만 보편적인 아이를 낳고 내가 손주를 볼 수 있는 가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미국에서의 저출산의 문제, 과연 저 미국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도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소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해달이 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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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